여기는 신대방역에 있는 원룸이구요 지금 문짝을 다 떼 놨어요 옷장 문짝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 굴리형 문짝도 뒤에 있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방은 한 6평 정도 되어있는 신축구 깔끔합니다 제가 지금 손님이 또 밖에 있어서 치수까지는 못 재고 급하게 찍은 거라서 이렇게 바로 크기 정도만 감안하십시오 눈으로만 그냥 보십시오 잠시 왼쪽 때문입니다 deme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